멋지게 저 그룹 왼쪽 끝부터 봐주시는 거랍니다. 정면을 봐주시죠. 오른쪽 끝을 봐주시는 거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최연소 9.4.10 어우 너무나 멋진 그 상태로 시선은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다시 한 번 왼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포토타임입니다. 최연소 씨 잠시에 다시 보실게요. 뒷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빼고 잠시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전곱 침대 정면을 봐주시고요. 전곱 침대 정면만 봐주셨죠. 오른쪽 끝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뒷쪽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역엔 이단식입니다. 반인 반위로 반역엔 김남길 배웁니다. 정면 오른쪽은 그리고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시원시원한 코트 타이밍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블랙 의상이에요. 혹시 동작이라도 준비하신 게 있나요? 동작이라도? 조금 전에 차오도씨가 동작을 준비하셨었거든요. 네 분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분 좀 부탁드립니다. 각자 오른쪽 끝부터 준비하시고 네 오른쪽 끝 봐주시죠. 네 손을 얼굴을 안다리게 살짝 내려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 이게 자체 잘못하면 무한 도전처럼 볼 수 있습니다. 살짝 아래쪽으로 멋지게 네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똑같이 아 좋습니다. 네 멋지게 손을 뻗어서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연출받은 배종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은 배종 감독님께서 무대로 오고 계십니다. 네 바깥이 춘하게 서주시죠. 하하하하 자 노은씨 노은씨가 몸을 살짝 들어서 오른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아일랜드 파이팅 네 좋습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고 이제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쪽으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대 빠르게 세팅하고 제작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